마무리 할까요? 딸 남자친구로 한번 할게요. 딸 남자친구. 니네 아빠 그런 사람이야? 니네 아빠 그런 사람이야? 니네 아빠 그런 사람이었니? 야 니네 아빠 그런 사람이야? 단련기의 대가야. 세상에. 단련기의 대가야. 185만 원. 단련기의 대가야. 185만 원. 185만 원. 근데. 185만 원.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185만 원. 단련기가 너무 많아. 안 되겠어. 185만 원. 고향이 좋다 찜. 185만 원. 최고가. 185만 원. 최고가. 다음 감독님. 190. 안 돼. 190. 190 안 계시면 마무리합니다. 190만 원. 190. 195만 원. 다시 한 번. 다시 끝나자. 불씨를 살렸나 그 연기가. 190만 원. 최고가. 195만 원. 199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받았습니다. 210만 원. 고향이 좋다. 210만 원. 210만 원 하셨습니다. 220 여쭤볼게요. 220 다시 한 번요. 확인합니다. 210만 원. 최공찬. 210만 원. 최공찬. 안 돼. 최공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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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하나. 한 번 해드려나 봐. 최대한. 너네. 야. 너네. 그런 사람이야. 아 Nine. 군중. 야. 너희 아빠 그런 사람이야. 아빠 그런 사람이야. 야. 너네 아빠 그런 사람이야. 어머 세상에. 니하우. 니하우. 두 사람이야. 니수원, 너. 아우. 나침우가 잘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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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내요. 나 죽고가 잘하는데? 어? 스토드의 제아 멤버 몇 명까지 데려올 수 있냐고. 스토드의 제아 멤버 몇 명까지 데려올 수 있냐고. 스토드의 제아 멤버 몇 명까지 데려올 수 있냐고. 멤버가 어디를 또 모르셨다. 2백 10만원 최고가. 2백 10? 2백 10만원 최고가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세 번 호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굿모닝. 2백 10? 선생님 두세대에 다운을 해요. 두세대에 다운을 해요. 두세대에 다운을 해요. 잠깐만. 두세대에 다운을 해요. 잠깐만. 나았어요. 두세대에 다운을 해요. 잠깐만. 나았어요. 경매사가 낙차를 선언하기 전임으로 응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백 10만원. 2백 10만원. 2백 20만원. 2백 20. 2백 20. 2백 20만원. 2백 30. 방어 감독님. 2백 30 하셨습니다. 저 물고기에요 물고기. 2백 30 하셨습니다. 저 물고기에요 물고기. 물고기 무섭단 말이에요. 물고기 무서워요. 아가비도 너무 무섭고. 아가비도 무섭단 말이에요. 불에 나오고 이러고 너무 무서워요. 그런 데서 진짜 나오는 겁니다. 아 못 만져 못 만져. 얘기를 하지 마. 불에 너무 무서워. 아우 불에. 230만원 최고 응차를. 아우 선배님. 230 최고 응차를.